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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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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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미드기아닌 수행할 차례입니다. 오른쪽으로 꺾인 339m 거리의 팝포울입니다. 준비되는 대로 샷 타시면 됩니다. 여기는 179m 거리의 팝3홀입니다. 지금 70홀은 327m 거리의 팝포울입니다. 준비되는 대로 샷 타시면 됩니다. 그러나 다른데요. 최선을 다하는 상태력이 있습니다. 월요일에 가르쳐주기 바라는 상태력입니다. 내 Το에 ô서에 있다면 bend making it up. 준비되는대로 샷하시면 됩니다. 3.afv 5. gotten a better £. 10. 8. 11. 12. 13. 16. 15. 16. 3. 2. 3. 3. 4. 5. 5. 5. 5. 6. 6. 6. 6. 9. 9. 10. 10. 10. 10. 10. 168m 거리의 핫볼입니다. 이번엔 70홀은 163m 거리의 파3홀입니다. 김장 풀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. 김장 교수장 김장 김장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파이브홀입니다. 파이브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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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파이브홀 아멘